2017년 10월 27일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 한류 커뮤니티 행사가 열렸습니다.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악학교 수강생과 선생님의 특별사물놀이 공연, K-POP 공연, 한복 입기 및 한지 공예품 만들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.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이처럼 현지 시민들이 한국문화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. 주폴란드 한국문화원